오늘 산소중립도시 선포식이 열렸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약서랑 장바구니를 주시더라고요. 이 장바구니를 보여드릴게요. 너무 귀여운 검돌이 장바구니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받은 거 탄소중립 실천 서약서. 이 서약서를 지금 서약해서 벽에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붙여놓는 것도 사실 탄소를 이렇게 좀... 탄소가 발생하는 행동들 같아 이렇게 붙이는 것도. 그래서 붙이지 않고 5핀이 없나 찾아서 꽂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약간 이렇게... 잠시만요. 어머어머 난리가 났구나. 붙이지 않고 5핀으로 꽂아볼게요. 이렇게 붙였습니다. 오늘 이렇게 탄소중립도시 선포식이 열린 곳에 갔다 와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 과연 내가 일상 속에서 어떻게 살고 있었나. 평소에 쓰고 있는 이런 조기컵. 이런... 비닐 이런 걸 보면서 생활에서 조금이라도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조금씩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부터 탄소중립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일상에서 하루에 한 가지씩 실천해 보려고 합니다. 텀블러에 커피 먹어야지. 여러분... 오늘은 도전 1일차입니다. 아침에 커피가 너무 마시고 싶어가지고 진짜 고민을 많이 하다가 결국에는 한 잔 마셨습니다. 제가 어제 탄소중립을 위해서 좀 힘 써보겠다고 했는데 제가 어제 계획을 안 세웠더라고요. 계획을 한 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 남기지 않기 두 번째 음... 뭐가 있을까? 어제 받은 가방을 이용하는 거예요. 장을 놓을 때 에코백 사용하기 세 번째 모바일 영수증 받기도 탄소중립에 도움이 된대요. 네 번째 텀블러 사용하기 다섯 번째 음... 그래요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계단으로 이용하기 사실 굉장히 약소한 계획인 것 같은데요. 그래도 하루에 하나씩 탄소중립에 힘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점심 메뉴를 보니까 오늘 점심 메뉴가 굉장히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메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먹을 만큼만 담아서 다 먹는 거를 목표로 해서 탄소중립에 힘 써보겠습니다. 기본 시간 점심 메뉴가 quiera 그나봐 나는 그나봐 나는 나 이 그나봐 그 여기 가방 배 그나봐 박 그 음악 오늘은 2월 14일 오늘은 2월 14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의 탄소 중립을 위한 실천 촬영 때문에 장을 보러 가야 되거든요 오늘의 실천은 이 장바구니를 이용한 장보기를 실천하겠습니다 엘리베이터 타고 가야 되죠? 그쵸? 아, 에? 걸어갔자구요? 아, 맞아 나 지금 탄소 때문에 걸어가야 된다 걸어가요 난 엘리베이터 오늘은 엘리베이터를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너 왜 이렇게 눈치를 못해? 못 지켜서 좀 더 못해? 예의 손으로 들어와서 내가 먹는 건 좀 더 마음이 되었다고 하시죠 그쵸? 도망을 स리럭 그쵸? Prop? 텀블러를 쓰기가 죄송합니다. 뭐 먹을 거 많이 두고 터블러를 쓰기가 죄송합니다. 터블러를 쓰기가 죄송합니다. 터블러를 쓰기가 죄송합니다. 나는 가까운 거리는 걷거나 자전거로, 먼 거리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겠습니다. 저는 자전거를 못 타기 때문에 걸어 다니겠습니다. 집사는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구매하고 있는 벽이 polymer에 있습니까? 오히려 고이의 적도 참고하니 이걸 받는다. 또 라면을 틀어냈습니다. 이번엔lyn을 찾아뵙니다. 또 라면을 틀어냈습니다. 감사합니다.